재물포 재물진두 순교송지 미세를 볼 수 있게 해놨네 손넙적이 김씨 이곳은 10명의 천주교인이 처형된 곳이래요 부진년에 1868년도에 4명이 처형되고 71년도에 이승훈 성현의 후손인 손자 이재겸의 부인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이런식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게 또 화교기념관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사이에 재물진두 순교송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